중급 2년차 러스트 2시입니다. 교재를 안내를 드릴께요. 3개의 교재를 나눠쌉니다. 502번부터 521번까지는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이지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중급 2년차 1a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522번부터 530번까지는 마스터링 러스트의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역시 중급 1년차 1a. 얘는 2년차 1년차 1a에 있어요. 그리고 531번부터 600번까지는 프로그래밍 러스트라는 책의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중급 2년차 1a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급 2년차 1a는 300번부터 400번까지에요. 그리고 중급 1년차 1a는 00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되겠죠? 이제 뾰 wr يعか 부불iday 뾰가가 되는 부분에 제거해주세요.